자 드디어 마지막 챕터입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저도 죽겠어요. 마지막은 절차형 SQL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절차형 SQL은 프로시저와 사용자 정의함수, 트리거까지 딱 세 종류가 있습니다. PL, SQL도 똑같은 개념이고요. 필수 구성 요소와 종류는 문제에 나올 확률이 좀 있으니까 꼭 따로 암기해 두시고 여기서는 문법적인 요소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수 선언에 대해서 배워야겠죠. 기본 구조 중에 디클레어 영역에서 선언됩니다. 변수만 선언할 수도 있고, 선언과 동시에 값을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디폴트는 말 그대로 기본값인데, 값을 할당하지 않으면 기본으로 지정되는 값이란 뜻이겠죠. 변수 선언 코드는 이따가 실제 코드를 분석하면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제어문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우선 if문입니다. 제어문은 첫 시작에 대응되는 end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if문이다 라고 지정해 주는 거죠. 흐름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조건식 1이 참이면 바로 아래 명령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고 조건식 2가 참이면 그 아래 명령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고 조건식 3이 참이면 그 아래 명령, 모든 조건식이 거짓이면 else 영역의 명령을 실행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조건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절차형 SQL은 절대로 전체 코드를 적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왠지는 화면의 코드 양을 보시면 아시겠죠? 하나씩 보죠. 우선 보기 전에 첫 줄의 서버 아웃풋과 마지막 줄의 슬래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SQL은 한 줄에 다 적거나, 줄바꿈을 하더라도 세미콜론을 하나만 찍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 줄을 적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드를 보면 세미콜론이 엄청 많죠? 이렇게 다중 입력을 하기 위해 코드 적용을 잠시 보류하는 역할을 하는 코드가 서버 아웃풋이고요. 다시 적용을 시키는 게 슬래시의 역할입니다. 이제 진짜 코드를 볼게요. 디클레어 영역에 스코어와 그레이드 변수를 선언하고, 스코어에는 77을 할당하고 있죠. 이 상태로 코드가 진행됩니다. 자, 비긴부터. 만약 스코어가 90이라면, 에서 90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렇지 않다면, 만약 80 이상이라면, 아니니까, 자,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약 70 이상이라면, 맞죠? 77이니까. 그렇다면 그레이드에는 C가 할당되고, EF는 마무리됩니다. 출력 결과는 점수 땡땡 77 콤마 등급 땡땡 C가 되겠죠. EF문과 비슷한 유형의 케이스문도 있는데요. 케이스문은 범위가 아닌 단일 값을 비교하는 형태입니다. 변수가 레이블 1일 때, 변수가 레이블 3일 때, 변수가 아무것도 아닐 때, 등의 명령문을 실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실제 코드를 봐야겠죠. 디클레어 영역에서 로케이션 코드에 B를 할당하면서 시작을 하죠. 케이스를 봅니다. 엔드가 있는 여기까지가 케이스 영역이구요. 로케이션 코드가 B일 때, 로케이션 네임 변수에 대전을 할당하고, 케이스문이 종료됩니다. 어렵지 않죠? SQL이나 프로그래밍 언어나 어려운 건 반복문부터죠. 일단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루프는 계속 반복을 하다가, 조건에 맞으면 벗어나는 형태구요. 와일문은 조건에 맞는 동안에만 반복을 합니다. 포문은 특정 횟수만큼만 반복을 할 수 있도록 구현되는 형태입니다. 셋 중엔 가장 복잡해 보이죠? 이 다섯 가지의 제어문을 적당히 포함하는 예제를 몇 개 함께 풀어볼게요. 1부터 10가지의 짝수의 합을 출력하라고 되어 있죠. 우선 반복문에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기식, 증감식, 그리고 종료분기죠. 일단 이 세 가지를 찾아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종료분기부터 찾아보세요. 루프는 엑시트로 끝내니까 이놈이 종료분기가 됩니다. 종료분기에는 항상 변수가 사용되거든요. 이 변수를 가지고 초기식과 증감식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걸 알면 바로 위에 증감식이 보이죠. 초기식은 대부분 디클레어 영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변수 num이 1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하면서 반복하다가 10보다 커지면 끝내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반복에 필요한 부분을 싹 걷어내면 사실상 계산에 필요한 코드는 달랑 세 줄이죠. 모드 함수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인데 변수 num을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지 확인하는 거 즉 짝수인지 확인하고 맞다면 토탈에 누적을 해주고 있죠. 보통 문제는 코드 전체를 짜는 게 아니니까 중간중간 빈칸이 있거나 코드의 결과를 물어보거나 하는 형태로 출제가 될 겁니다. 같은 문제인데 while문을 사용하는 경우네요. while과 loop의 차이는 종료분기입니다. loop는 종료분기의 위치가 자유롭고 값이 참이면 끝나지만 while은 종료분기 위치가 딱 정해져 있고 값이 거짓이 될 때 끝납니다. 나머지는 같은 구조니까 크게 이해가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마지막 포문이네요. 포문은 반복의 3요소가 전부 한 군데에 몰려 있습니다. num이라는 변수가 1부터 5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것이죠. 코드의 평균 길이가 가장 짧아집니다. 이 포문은 특별히 어려운 거 없으시죠? 뭐 2로 나누어 떨어지면 짝 쓰고요. 아니면 홀 쓴 거니까요. 그런데 아직 절차형 SQL을 안 배웠네요. 제어문들을 재료로 해서 이제 코드를 짜게 될 텐데요. 각 종류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시저인데요. 프로시저 생성 파트는 기존 객체들의 생성 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죠. 올 리플레이스는 같은 프로시저가 존재할 경우에 기존의 프로시저를 덮어 씌워주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다음 괄호 안에 매개변수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매개변수는 프로시저를 호출할 때 넘겨받는 인수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이즈는 앞에 디클레어와 같은 영역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코드를 직접 보시는 게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딜리트 Sname 프로시저를 생성합니다. 문제의 지시가 없더라도 보통은 리플레이스까지 적어주는 편이 좋습니다. 매개변수 지정 부분이 조금 생소하죠? 보통은 실제 필드명 앞에 변수의 영어 앞글자인 V를 붙이는 편입니다. 변수만 봐도 어떤 값인지 예상이 되죠. 타입은 학생 테이블의 Sname 필드와 같은 타입을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즈 영역은 내부에 변수가 없다면 비워져 있을 수 있지만 이즈는 꼭 붙여주세요. 그럼 뭐 끝이죠. 생성된 프로시저는 아래 박스처럼 실행합니다. 홍길동이라는 값이 VSname에 할당되고 딜리트 문이 진행되겠죠. 이번엔 좀 더 복잡한 코드를 보도록 할까요? 매개변수 부분이 좀 다르죠? in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할의 매개변수고요. out은 외부로 데이터를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역시 코드로 설명을 해볼게요. 외부에서 Sname과 Subject 변수를 생성해주고요. 프로시저를 호출하면서 인수로 건네줍니다. 이 변수를 out 타입의 매개변수가 받게 되면 매개변수를 통해서 외부 변수로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게 되는데요. 아래 코드 중에 into vsname과 vsub가 바로 데이터를 내보내는 문장입니다. 셀렉트문으로 5000번 학생의 이름과 전공을 조회함과 동시에 vsname과 vsub에 각각 담아서 내보내는 거죠.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빈칸이 뚫렸을 때 헷갈리지 않도록만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삭제는 뭐 항상 간단하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는 호출 위치로 값을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turn 영역이 존재하고 return 문이 존재합니다. 이것도 문제에 나오기가 참 좋죠. 오른쪽 코드를 보면 보너스 함수를 호출하는데 왼쪽에 변수가 있죠. 이곳으로 return 값 v셀러리의 2를 곱한 값이 저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넘버의 7,2도 처음 보시죠? 이건 총 7자리 그 중 소수점 2자리로 숫자를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챕터의 마지막 섹션 트리거입니다. 트리거는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SQL입니다. 특정 테이블에 특정 작업이 진행되는 시점을 이벤트라고 하고요. 트리거 실행 시점을 이벤트 전 또는 이벤트 후로 정할 수 있고 다중 작업인 경우에 각 작업마다 트리거를 진행할지도 옵션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레이즈 트리거를 생성합니다. 사원 테이블에서 업데이트가 진행하기 전에 실행되며 여러 문장이 갱신되는 경우에 각 문장별로 트리거를 할당하여 진행합니다. 참 빈칸 뚫기 좋은 코드죠? 자, 여덟 번째 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네이버 이기적인 스터디 카페의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